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오입니다.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요.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수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그래도 2차전지가 코스닥을 좀 방어해주긴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하루천하가 좀 아쉽거든요. 엔비디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을 따진다면 보스턴 연원총재의 잘못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현재 우리가 기술주는 전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통화량이 좀 더 확장이 되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양측 축소 같은 경우에 통화량을 줄어들이는 그런 행위다 보니 우리가 기술주의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또는 인색관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이 나타났던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보스턴 연원총재에 대한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추가적인 인상을 가능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미국에 대한 시장에서도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다라는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금리에 대한 인상과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현재 경기가 좋으면 현재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든 간에 또는 좀 더 내려가든 간에 큰 영향력을 받지는 않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국 9월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은 내일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다음 달 바로 9월달까지는 이런 금리에 대한 인상 여부 자체가 시장에 대한 안목적인 상망에 대한 제한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대체 금리가 뭐길래? 네, 도대체 금리가 뭐길래. 네, 그래도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0.2% 상승을 했는데 상승 전화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오후에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겁니다. 소금 관련주나 닭고기 관련주도 움직이고요. 또 반일 테마로 모나미도 움직입니다. 예전에 일본 불매운동에 나섰을 때 한국산 필기구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적이 있어서 모나미까지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모나미가 움직이는 것과 수산물의 움직임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모나미, 우리가 과거에 광복주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에 따른 반사적인 영향력은 좀 제한된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신성통상 이런 기업들, 유니클로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다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본질이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시작을 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중국 내에서도 소금에 대한 사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식품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강세를 이루는 것은 좀 더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현재 보라티알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라티알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인상가, 바로 이제 천일연 관련주보다도 이 보라티알이 훨씬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식품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가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 두 배 가까이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 번 주가가 매수가 밴드까지 내려오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과정들인데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단기간의 흐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식품 가공 관련된 기업들 한 가지만 더 보신다면 우양이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이라는 기업도 식품 가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현재는 이제 식가총이 천억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품 가공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식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거부감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봤을 때 식품을 가공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나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들도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기업들에서도 지금 이제 식단표를 고려할 때 튀겨 먹으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게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품 가공류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들도 한번 지금 윤룡에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중국에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또 반일 운동이 시작될 조짐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니라 중국이라서 더 예의주시를 하게 되는데 한국으로 육허가 더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수출한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중국인들, 제 주변에 중국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 물어보면 일본인을 가장 싫어하고 그런데 한국인에 대한 감정도 그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민족끼리가 더 싫어진다고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육허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부분 자체는 너무 나갔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취위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우리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100에 대한 효과를 다 못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춘다면 훨씬 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긍정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전력 설비 관련주입니다. 요즘 전력 설비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게 효성 중공업과 재룡 전기고요. 또 최근에는 일진 전기도 좀 시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와 마진 쪽에서 새 기업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굳이 지금 현재 이유를 찾자면 일단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와이 산불에 대한 영향이 결국 전선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전선에 대한 수출 물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수출 물량도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전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진 전기가 한번 정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추세적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50% 이상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지금은 신고점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일진 전기도 보셨으니까 또 재령 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전기 같은 경우에도 흔히 빅5라고 하는 전선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마지막 막내 역할을 하는 것이 재령 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가 결국 영업이익에 대한 확대가 함께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구간이니까 저는 이런 전선류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움직임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기대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중국인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면세점 관련 주가 강세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명동 쪽을 지나가 봤는데 해외 관광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명동은 원래 많습니다. 원래 많은가요? 예전이랑 비교해서 정말 달라진 걸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역량이 좀 있었고 대신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명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도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공항만 가더라도 공항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제주도 주인분 얘기를 들어봐도 이런 제주도에도 상당히 유코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관점에서 먼저 이런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낙폭에 대한 과대가 나타났던 구간도 바로 이런 면세점 관련 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호텔실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실라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과거에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공지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 중에 한 개가 호텔실라였는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 텍스 리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면세점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한 추세적 변화를 나타낸다기 보기보다는 당분간은 이런 이슈에 의한 부분 자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방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겠지만 화장품주들과 더불어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료계기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또 6호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원정 의료라든지 원정 시술 같은 것도 반의하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 소비 촉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첫 번째는 항주 아시안게임이 곧 있습니다. 9월 달이고 또 10월 달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가 중국 국경절도 연휴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슈 자체가 9월 달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또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우선은 미용 의료기기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그리고 비올, 이루다, 그리고 클래시스. 예전에 여기 루트로닉도 포함돼서 클래시스, 제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이렇게가 빅3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로닉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를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메꿔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입고 가있던 분들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게 필러 시술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필러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한 추세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눈 관련해서 우리가 휴비치라든지 인터로즈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몸 관련해서 비옥스라든지 또는 인바디,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뼈 관련해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피, 두피 건강, 모발 건강을 위해 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TS 트릴리온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련해서 최근에 아이센스 관련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루트로닉이 떠났던 빈자리를 또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이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치료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FDA 승인으로 글로벌 신뢰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루다가 좀 특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몸에 점착되어 있는 멜라닌 색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를 납품하는 기업이 또 이루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들 자체가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있고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이루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매출비중의 50% 이상이 북미와 중남미 쪽에서 이루어지는 매출들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보자는 말씀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이루다입니다. 1차 목표가 12,000원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